하이퍼레어 하이퍼레어 드디어 하이퍼레어 고 뭐야 다까랑 똑같은데? 하이퍼레어 자 또 왔습니다 하이퍼레어 하이퍼레어 주말을 맞아서 또 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카드가 새로운게 왔을려나? 모르겠네요 있나 없냐 모르겠네 하이퍼레어 아 아 2 1 띵 된다 무한은 두개 생겼다 무한은 두개 생겼고 왕천에 볼트 세클이 없어졌나? 네 그 다음에 샤이니스타는 지금도 품절이구요 품절이구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돈 바꿔야 되니까 여기 돈 여기 있어요 만원 있습니까? 돈 바꾸세요 여기 놓고 돈 떨어집니다 돈 떨어집니다 됐죠? 10장인지 잘 해봐 해보세요 10장 맞아요? 네 10장 맞죠? 네 이제 민호 사면 돼요 알았죠? 10장 갖고 뽑고 싶은거 민호가 뽑으면 돼요 마음대로 자 한번 민호아 고르세요 그래 무한전이 좋긴 좋더라 그치? 10개? 어? 10개? 그래 민호 맘대로 해 10개 오 10개 해도 돼요? 어 해도 돼요? 나 4개 아니 10개 또 나한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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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Americas 정한 너 왜 그래도 네 모든 아 이렇게 됐다 됐어요 이렇게 윤희야 또 누우세요 바로 그럼 누르시고 조금 더 기다려줘 네 이럴의 배불로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천천히 집어넣어요 천천히 집어넣어요 됐다 6개 어? 6개 6개인데 끝났나 보다 상품이 없나 보다 그치 예민아 끝났나 보다 밑에 거 해야겠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하단 게 다른 상품부터 6개 4개 더 있어 저기 있어 무슨 뭔가 못해 성공 성공 응 뭐한다는 너 우리 3개나 있어 뭐한다는 너 우리 3개나 있어 아니요 4개나 있어 4개 있어? 됐어? 뭐한다는 너 뭐해 자 민호 이리 와봐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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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응 민호 주소세요 자 민호야 잠깐만 이제 마무리 짓자 이리 와봐 써보세요 자 지금 아빠랑 민호 배그레 랜서하고 칠흑의 가이스트 일경마스터 영경마스터 총에서 10개 샀죠 그렇죠 10개 샀구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한번 뜯어볼게요 그러면 민호 오늘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까 한번 기대해 봅시다 좀 이따 봐요 가자 이제 아빠 근데 이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늘 아빠랑 민호랑 데이트하니까 아빠가 많이 샀어 좋지? 네 아빠 근데 차에서 뜯을거에요? 차에서는 아니고 일단은 우리 오늘 친할머니 얼굴 지금 보고 그치? 네 친할머니 얼굴 먼저 보고 그리고서 뜯자 자 민호야 뭐 하나 뜯어볼까요? 네 뭐 뜯을거에요? 영경마스터 영경마스터 일단 하나만 뜯어보세요 레어 나왔어요? 네 레어 카드 나왔구요 뭐가 나왔을까? 좋은게 나왔으면 좋겠다 안나와 영경 꽝이네 자 이제는 뭐 뽑을거죠? 일격 일격 좋은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격에서 응 자 일격에서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일격에서 제발 안나왔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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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뽑으세요 고마운 아 레어 카드 아 레어 카드 일격 꽝 카먼 뭐죠? 7,000개 가이트 7,000개 가이트 7,000개 가이트 안 나왔어 아 꽝 2번째 패 2번째 패 안 나왔어 꽝 3번째 패 3번째 패 브이카드 무슨 브이예요? 세레비 브이예요 아 세레비 브이예요 자 이제 뭐죠? 백은어랜스 백은어랜스 자 백은어랜스에선 진짜 좋은거 부탁드릴게요 좋은거 황금손 황민호 뭐하는거야? 어? 내 팔아줬어 오! 브이예요 하나 나왔구요 바로 줬습니다 하아... 꽝인가요? 꽝이에요 꽝이군요 레어카드만 나왔어요 레어카드 다음에... 제발... 좋은거 안나와 자 무한존 조금 있는데 무한존 뽑아볼게요 뜯어볼게요 아 무한존은 좀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나와 꽝입니다 꽝 두번째 백 안나왔어 꽝 안나왔어 꽝 레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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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존 안나왔어 꽝 왜 안나오지? 왜 안나오지? 토핑에서 한개에 나와 안나왔어 꽝 마지막 제발 나와라 마지막 제발 나와라 봉 V V맥스 아 갈가부기 자 갈가부기 V맥스 도착해 로픈 자 3개만 뜯어볼게요 우리한테 없는 부위 없는 부위 나왔습니다 갈아보기 부위 갈아보기 부위 나왔네요 없는 부위 나오면 좋죠 갈아보기 부위 나왔습니다 갈아보기 부위 나왔습니다 갈아보기 부위 나왔고요 갈아보기 부위 없는 부위가 좋습니다 갈아보기 부위 매어 매어 카드 나왔고요 여기가 또 부위가 나오냐 안 나오냐 무한 다이노 부위 맥스 무한 다이노 부위 맥스 무한 다이노 부위 맥스 무한 다이노 부위 맥스 나왔습니다 와 이거 5개야 그러면 아 은근히 속어 네 좋습니다 하이퍼 레어 안나왔어 아 이제 마지막 장인가요? 네 레어 레어 카드 나왔군요 자 5장 한번 또 열어볼게요 좋아 레어 무한 다이노 V 어 무한 다이노 V 슈퍼 레어 하이퍼 레어 그런거 안나오나 진짜 아 엄청 많이 샀는데 안나왔구요 안나올 말이 안나올 하이퍼 레어 하이퍼 레어 드디어 하이퍼 레어 로즈 로즈 하이퍼 레어 나왔습니다 로즈 하이퍼 레어 로즈 하이퍼 레어 난 금손이고 하하하하하하 다음에 긴장 좀 로즈 하이퍼 레어 로즈 하이퍼 레어 로즈 하이퍼 레어 fly 레어 카드 소파oly 회사 를 생각했어요 외화카드 와 핫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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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카드 나왔구요 안나왔어 꽝 꽝이야 꽝 네 두개 남았습니다 꽝입니다 마지막 한장입니다 마지막 한패 한개밖에 안나오는 꽝입니다 VMAX VMAX? 응 아 갈가부기 무한 다이노 VMAX 무한 다이노 VMAX 하이퍼레어 하이퍼레어 드디어 하이퍼레어 로즈 로즈 하이퍼레어 나왔습니다 로즈 하이퍼레어 가가 하이퍼레어 mean 지